마지막 노래인데 노래가 네 곡이 있어요. 비틀즈 노래 한 거거든요. 에비롤드 앨범 알죠? 재울 해봐. 평강모드였어. 거기 뒤에 보면 골든슬럼버 메들리라는 노래였죠. 그게 골든슬럼버 케리드웨이 사춘기 디엔드웨이. 그게 엄청 명곡들이에요. 거기 듣다가 세골즈 노래 한 사람 거의 울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등목을 했죠. 마지막 노래 불러드리고 내가 갈게요. 하이힐스 진짜 그런게 진짜 멋있는건데 이런거 불러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라이브로. 한숨 들었지? 한숨. 음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단단단단. 들어 배빼. 있긴 하네, 울려. 그렇게 느끼실거야, 맥히. 우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어우! 위에 이제 그 스텝도 있는데 스텝은 아직 비배ной. 그게 진짜 깜짝한데 아니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요 스텝은 또 연출하면서 스텝으로 그거는 다음 공연에 할 건데 저희가 신규로 발매하면 또 신규로 발매 공연을 할 거거든요 모험에 관한 공연이에요 같이 오시면은 모험 단어를 모집하는 거예요 오늘은 준서 같은 것도 주고 같이 막 용도 잡으러 가고 퀘스트 깨러가고 보상은 아니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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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다닐 와아아아아아아아아!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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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에 아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 그.. 많이 했는데.. 빨리 가요. 그냥 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후우! 시간을 더! 괜찮죠? 저희 일이랑 важно?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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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re gonna carry that way You're gonna carry that way You're gonna carry that way I'm able to keep you alive, hear you love I'm able to keep you alive, hear you love I'm able to keep you alive, hear you hate you And in the midst of the celebration, I break it down Oh, you're gonna carry that way Carry that way, I want to keep you alive Oh, you're gonna carry that way Carry that way, I want to keep you alive Oh, you're gonna carry that way Carry that way, I want to keep you alive Carry that way, I want to keep you alive Carry that way, I want to keep you alive Oh, you're gonna carry that way Carry that way, I want to keep you alive Put my hand in the picture of the Ay 지인 새춘기인가 새춘기 저리에 없는 그런 머리 나 왜 없을까 내 몸이 늦어져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저와의 면과 나만 친구라네 우리 손을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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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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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